이번 주 최악의 맛은 남양유업입니다. 남양유업. 이번 주에 남양유업이 크게 특히 많이 떨어졌다. 이건 아니에요. 남양유업보다 훨씬 많이 하락한 종목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선정한 것은 기업 입장에서 오너리스크가 얼마나 크게 주가에 작용하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남양유업은 그동안 논란이 너무너무 너무너무 많았죠. 첫 번째 논란은 불가리스입니다.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 관련한 논란인데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라는 소문이 한 번 난 다음에 마트에 불가리스가 다 동났었어요. 예전에 저도 그때 기억나요. 대형마트 가서 어느 한 군데가 아예 텅 비어있는 거예요. 보니까 불가리스 파는 데더라고요. 이 부분은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경고까지 받았죠. 기업이.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노이즈를 형성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은 피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오너 갑질로 인한 기업 신뢰도 하락이죠. 이 오너 갑질 문제는 남양유업의 고질적인 리스크로 작용을 했고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너의 성향이라는 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너 리스크는 기업에 보이지 않는 아주 거대한 그리고 해소되기도 어려운 이런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 남양유업이 제시했던 전략은 뭐죠? 기업 매각입니다. 기업을 매각하면 오너 리스크는 해소가 되니까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남양유업이 하는 컴퍼니 상대로 310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매각이 불발됐는데 그게 한행 컴퍼니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홍원식 회상을 속였고 또 부당 경영 간섭이 있었다라고 남양유업 측에서 주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봐야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매각 불발이에요. 남양유업이 매각이 되면 오너 리스크는 해소가 될 건데 매각이 불발되면 해소가 안 돼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앞으로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매각 관련된 불확실성 지속되고 또 실적 둔화 우려. 실적 둔화 우려는 불매죠. 불매에 대한 부분을 아직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리스크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이 하락했어요. 많이 하락했지만 아직 추세 하락이 끝나지 않았고 수급 개선도 없고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주가에 대한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염두해야 되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하는 기업이 오너 리스크가 있다면 일단은 투자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